오, 너무 예뻐요. 롱대왔드 방어 등장은 빛의 향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방어는 랑대왕이, 독댕신 디지털포에서부터 전통과 현대가 어울려진 아름다운 상황을 빛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이 모자면, 롱스킹로 탑스, 롱스킹로 탑스, 롱스킹로 탑스, 롱스킹로 탑스 등장을 제공하는 공연을 공연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 후 영상의 끝으로 지하 2층에 도착합니다. 앞에 이중문 열릴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